썸네일에도 있는데 돈돈님 팬아트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막 따다가 이거를 했대 아이패드로 그린 거죠 팬아트에서 찰떡왕님 너무 덥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팬아트 크리틱을 하겠다 팬아트 크리틱 이게 최초 아니야? 전 세계 최초 나한테 팬아트를 보내준 그 팬아트 작품에 작품을 크리틱을 하겠다 일단은 컴포지션 부터 좀 볼게요 컴포지션 딱 정확하게 이제 정가운데를 분할을 해서 오른쪽 왼쪽 약간 데칼콤한 형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주제가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인 부주제와 너무 크기와 이게 너무 같다 주제보다 부주제가 너무도 부각이 된다 하하하하하하 너무 눈길이 오른쪽에 더 쏠린다 기분이 나쁘다 받은 입장에서 하하하하 드로잉은 뭐 드로잉 실력은 뭐 충분히 알겠는데 재능은 있다 하하하하하하 재능은 있지만 컴포지션에서 망했다 이 주제와 부주제 설정이 이 너무 부주제가 튄다 하하하하 부주제를 그리는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이 너무 재밌게 생긴 얼굴이라 하하하하하하 너무 신남이 보여 이 부주제를 그릴 때 주제는 별로 그냥 막 그렸어 그냥 아유 팬아트니까 어떻게든 나는 그려야겠고 이렇게 그린 거고 그린 거 같고 부주제가 너무 신이 났어 지금 신이 나서 막 그렸어 표정부터 이제 이게 지금 완벽에 가깝거든요 이게 찰대공한테 보내는 팬아트였으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하하하하하하 이제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다 이 부주제가 너무 부각이 된다 하하하하하하 어? 미술을 배웠으면 이거는 알았을 텐데 부주제가 더 돋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 한학적으로 보내주세요 저he 너무 창B marca moving 커요 nou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